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교구 나종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에제케이서, 다니엘서와 함께 대예언서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예언서를 대서로 구분하는 것은 분량입니다. 총 66개의 장과 1291개의 절, 17193개의 단어로 구성된 이사야 예언서는 예언서 중 그 분량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소 예언서로 분류된 12권, 즉 호세야서, 요에서, 아모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움서, 하바쿡서, 스바니야서, 하카이서, 지가리야서, 말레아키야서 이렇게 12권을 모두 모아도 67장에 불과한 것에 비교했을 때 이사야서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 10편 다음으로 인용이 많이 된 예언서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이 가장 자주 인용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사야서에서 가져간 직접 인용분들이고 또 나머지는 쉽사리 알아볼 수 있는 간접 인용분들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1이사야는 1장에서 39장, 시대는 기원전 8세기, 당시 강대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제2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 시대는 기원전 6세기 유배 중이었고, 당시 강대국은 바빌론이었습니다. 제3이사야서는 56장에서 66장입니다. 기원전 6세기 말, 기완 무렵을 다루고 있고, 그때 강대국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40장부터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며, 56장 이하부터는 바빌론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를 향한 교훈과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빌론 유배가 기원전 587년경에 일어난 사건임을 생각해 본다면,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언자가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살면서 이사야 예언서를 썼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사야 예언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작성한 1장에서 39장까지의 제1이사야와 이사야 예언자의 신학과 의식을 추종하는 이사야 학파의 인물이 작성한 40장에서 55장까지의 제2이사야, 마지막으로 같은 학파에서 작성한 56장에서 66장까지의 제3이사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의 저자와 저작연대의 신학적 내용이 제각기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제1이사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고, 제2이사야와 제3이사야서는 제1이사야서의 신학과 의식을 추종하는 이사야 학파의 인물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면,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사야호라고 하며,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왕족 가문이었고, 이스라엘 도서원 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머리끌에 보면, 이사야는 아모츠의 아들로 나옵니다. 아모츠가 유다 임금인 우치아의 아버지인 아마지아의 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사야는 왕족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하는 문체나 언어, 기법, 도시인들이 즐겨쓰는 은유, 또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 때문에 그를 예루살렘 출신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시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임금 우치아, 요담, 요탐, 아하즈, 히즈키아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시라고 한 말을 미루어 보아, 이사야의 예언자가 우치아, 요탐, 아하즈, 히즈키아가 임금으로 봉직하던 시기,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시기에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필 장소는 제1이사야서는 예루살렘, 제2이사야서는 바빌론, 제3이사야서는 예루살렘에서 지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 연대는 제1이사야, 기원전 8세기경 우치아, 요탐, 아하즈, 히즈키아 시대에 제2이사야는 기원전 6세기경 유다 백성이 유배 중일 때, 제3이사야서는 기원전 6세기 말 귀환 무렵에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의 최종 편집은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필 목적은 남북의 분열, 즉 유다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것, 또 아시라와 바빌론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의 위협과 유배, 기원을 겪게 되는 갈등은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 하느님을 믿고 의탁할 때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자 이사야서가 지필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새로운 창조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임을 깨닫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읽게 오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이사야 7장 9절의 말씀, 8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령 서 있지 못하리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크게 보면 제1이사야 주제는 4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는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기득권자들의 부와 권력의 추구를 비판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이사엘에 거룩하신 분인 하느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느님을 믿지 않고 군사력과 정치력에 의지하는 임금, 속된 이사엘을 또한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임만우의 표정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조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아즈는 시리아 에프라임 전쟁을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막고자 노력하고 또 히지키아는 사네비의 침공을 이집트의 힘으로 막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부정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그런 표징을 메시아의 도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 사상과 남은 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가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다윗 임금을 재조명합니다. 하느님께 충실한 남은 자들 안에서 다윗의 후예인 메시아가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 2, 2사의 주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 나의 백성을 40장 1절의 말씀 예루살렘에게 다정하게 말하여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40장 2절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해방 제2의 이집트 탈출이 또 제2, 2사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에 따른 구원과 해방 제2의 이집트 탈출이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느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 2사에서는 만민구원 사상이 그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키루스 같은 이방인도 하느님 구원 사업에 직접적인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건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면 이방인들도 구원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자의식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독선적 자의식과 자의식이 정화와 성숙을 거치면서 하느님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유배를 통한 이스라엘의 재창조를 받아들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을 당신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제2, 이사회의 네 번째 주제 주님의 종 아주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어서 나오는데요. 네 번에 걸친 주님의 종의 노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노래 여기서 나오는 종은 유배 중의 이스라엘 혹은 키루수 또는 장차 등장할 메시아적 인물 또는 제2, 이사야 자신으로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통이 언제나 자신의 죄의 결과를 주어주는 것은 아니며 무제한이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다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주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3, 이사회에서의 주제 떠나라 떠나라 거기에서 나와라 52장 11절 보라, 주님의 손이 짧아 구해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느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가려 그분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다.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3, 이사회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을 주제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의를 특별히 드러내지 않고 하느님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우주에 존재하는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6장 1절에서 4절 만민 구원 사상과 연결되며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하느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분이며 이는 제2의 창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지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재건되는 날 하느님이 도래하시며 곧 구원이 이루어지려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 즉 다위 시대와 같은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안령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3, 이사회에서는 제3, 이사회에서는 지조자들의 타락, 탐욕 그로 인한 백성들의 궁핍, 고통으로 메시아의 종말론적 도래가 지원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소외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 이사야 1장에서 12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신탁입니다. 소명사와 임만우의 신탁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 여러 민족을 끌어들였지만 이들이 만용을 부리자 이들에게도 벌을 내리셨습니다. 남은 자들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 성경은 임만우의 신탁을 인용하면서 이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연결하는데 이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이르러 충만하게 드러났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 이사야 13장에서 23장 이방 민족들에게 내린 신탁 당시 신의 위대함은 그 신을 섬기는 민족과 국가의 강력함에 비례한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사야는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그들이 믿는 하느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문의심을 강조하며 하느님을 경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 이사야의 묵시록 세상 종말에 대한 파국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묵시문학은 유배 이후 후대의 등장함으로 이 부분은 훗날 첨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3장 사마리아와 유다에게 내린 신탁 하느님 말고 다른 어떤 나라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4장에서 35장 에듬의 멸망과 시온의 구원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리라는 희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6장에서 39장 역사에 관한 부록 히즈키아의 찬미가와 11기 학원 18장 13절에서 20장 19절까지의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유다의 멸망과 유배를 예고하고 있죠. 제2이사야 40장에서 48장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멸망과 키리수의 승리 이전의 예언자들은 징벌의 신탁을 선포했으나 이후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신탁 신학 성경의 저자들은 주님의 종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노래를 통해서 그 주님의 종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49장에서 55장 예루살렘 재건과 부원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하느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이사야 서의 특징은 위로의 책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이 여성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3이사야 서의 한 대목과 함께 말이죠. 용서와 해산하시는 여인, 또 아버지와 여인, 주님과 젖먹이를 가진 여인, 주님과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 이렇게 여성적 표징을 드러내면서 하느님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3이사야 56장에서 59장 귀한 공동체를 향한 교훈 귀한 후 맞이한 혼란과 무지스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장에서 64장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 귀한 후의 기대와 다른 현실에 대한 실망과 환멸을 회복하게 할 영광과 찬미를 바치고 있습니다. 65장에서 66장 구원에 대한 환시와 심판이 그려디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인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3이사야서의 특징은 구원의 보편주의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실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느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참다운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심판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이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보편주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 이사야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야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조금 더 하느님을 이해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엮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